올여름 열대야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올여름 전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평년의 3.5배라량인 22.41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평균 기온 또한 25.8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 전북 평균 강수량은 604.2mm로 평년에 비해 적은 데다 80%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좁은 영역에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